아이고,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야, 이거! 유튜브에서만 뵙도 보더라 이분들이 바로 아카펠라 탑퓨어분들입니다! 아카펠라? 그룹 오직 목소리입니다! 오직 목소리! 오직 목소리! 당신에게 필요한 건 오직 목소리! 안녕하세요, 저희는 훈성 5인조 아카펠라 그룹 오직 목소리입니다! 오직 목소리입니다! 왔어! 걸리는 거지? 하가! 하가 딱 좋아하는! 하가! 미친네! 오직인다! 얘가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엉덩이가 질썩거리네요 한 분씩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더를 맡고 있는 호민입니다 대박이다! 네, 저는 팀에서 가장 낮은 진짜 목소리 진짜 목소리 진짜 목소리예요? 나도 이렇게 낼 수 있는데 네, 저는 팀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 맡고 있는 종현입니다 대박이다 종현 씨 진짜 목소리가 그래요? 변성기 때부터 아마 이 목소리를 제가 나도 낮은데 근데 하도 진짜 낮은 편인데 이렇게 낮은 사람 정말 네, 제가 또 낮습니다 우와! 이렇게 다섯 분은 어떻게 모이시게 된 겁니까? 제가 이제 군대를 전역하고 원래 음대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선배가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서 외국 아카펠라 팀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거 좀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해볼만해 해볼만하다 싶어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할 겸 스터디로 모인 게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는 이제 제가 봄을 찾듯이 모아서 아 아 네, 이 씬에서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사실 요 제가 이제 접한 영상이 무한도전 가요제 메들리라고 제가 이제 요거에 빠져 시작보도 해줬죠? 맞아요 맞어 봤어 아니 근데 진짜 대단들 하시네요 아 너무 좋다 얘기를 전해드리니까 오기 전에 여기 저희 우리 멤버 중에 특히 뭐 한 사람 때문에 조금 약간 많이 긴장하신 분이 계시다고 그래요? 누가 저희 리더 오빠가 어 왜요? 제가 하하 형을 너무 진짜요? 나야? 나야? 내가 그래서 보통 얘기했잖아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하하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너무 좋아서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? 일단 저는 무한도전의 한 오할은 하하로 이루어서 오할?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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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본인이 굳이 빛나려고 하지 않는 어떤 약간 겸손함? 배려 배려 사려 배려 배려 사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걸 꿀뚫이 밀고 나가는 어떤 도직함 이야 이 친구 우와 훌륭하다 훌륭해 아니 호연 씨 아니 물론 하하가 큰 역할을 했지만 오할? 제가 사실은 하하 형도 너무 진짜 원픽이지만 제가 이렇게 팀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리더이신 저요? 네네 아 진짜? 약간 성경처럼 이렇게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한 번 해주세요 근데 오랜만에 하네 이걸로 좋다 야 이거 오랜만에 했네 야 이거 하하 이거 간만했어 한 번 해주세요 천하 네 해aler 날씨